바쁜 일상, 스트레스 가득한 요즘 여성들의 당당한 민낯 자신감을 선사하는 간편한 관리법이 있어 찾아갔다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때문에 화장품 하나 쓰는데도 고생이었던 지난 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신개념 관리법으로 당당한 피부에 자신감을 심어준다는데 도자기처럼 깨끗하고 아기 피부처럼 탱탱한 피부는 여성들의 로망이오 모두가 원하는 미의 상징 그에 맞게 집에서도 간편히 관리하는 신개념 마사지 팩이 각광받고 있다 그냥 보기에는 밀가루같이 생긴 요것이 오늘의 주인공 신개념 고무팩 물과 함께 섞어 열심히 저어 피부 위에 도포시켜주는데 원장님 씨 이게 뭔가요? 네 고무팩이에요 아 고무팩이요? 네 고무팩은 피부에 깊은 안정과 휴식을 줘서 피부관리를 하고 마무리 단계 꼭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들어는 봤나? 피부관리 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이것 피부에 깊은 안정과 휴식을 도모하는 기능성 고무팩 되시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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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